자 김콩입니다. 올해 6월 7일 날 목요일 날 드디어 이제 6월 평가원 시험이 있죠. 2019년도에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학생들이 처음 만나게 되는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인 평가원에서 학생들을 테스트해 보는 6월 평가원. 2018년 6월 7일 목요일 날입니다. 6평 바로 전날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영상은요. 1, 2등급을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 2등급이시라면 그냥 끄세요. 이 영상은 주로 누구를 위한 거냐면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이런 학생들을 위한 겁니다. 7등급, 8등급은 왜 안 쓰셨어요? 기분 나쁩니다. 그러면 항의하든가 7, 8등급도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학생들이 3, 4, 5, 6등급이냐? 시험마다 저는 5등급 됐다가 3등급 됐다가 이렇게 되는데 저는 어떤 등급인지 모르겠어요. 다 이 안에 포함되는 등급인데 이 등급에 속하는 학생들이 6월 7일 날, 6평 바로 전날 6월 6일 날 말이죠. 바로 6월 6일입니다. 하루 전날. 뭘 해야 될까? 그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이제 5월 14일입니다. 6평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인데 6월 7일 바로 전날, 6월 6일 날 내가 뭘 공부를 해야 될까? 그래야 뭘 해야 그 다음날 6월 7일 6평을 잘 볼까? 6월 6일 날 내가 왓투도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한 달 전쯤 또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영상을 보고 있는 건 바로 6평 전일 거 아니에요? 2, 3주 전쯤 남았을 때라도 내가 영상을 보는 이 순간 이후에 뭘 해야 되는지 방향이 좀 잡힐 겁니다. 알았죠? 자,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그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이라는 것에서요. 이런 학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가 있냐면 기억력이 안 좋다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기억력이 안 좋다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저는 학원 강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애들 만났잖아요. 전국에서 공부 제일 잘한다고 하는 애들도요. 자기는 기억력이 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자꾸 까먹거든요. 오죽하면 옛날에 그리스 신화, 판도라 거기서도요. 나쁜 일, 다 나쁜 일 판도라 상대에서 다 나오고 났을 때 인간은 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다 까먹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알죠? 그것도 모르나? 어쨌든. 인간은 원래 기억력이 안 좋아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2주 전에 외운 단어 지금 기억나요? 기억 안 나잖아요. 어제나 그제 영어 시간에 선생님이 배운,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한테 배운 그 지문 내용 아주 선명하게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거든요. 그래서 모든 등급 학생들이 기억력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자기만 그런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공부한 것이 없어. 나는 책상에 별로 많이 앉아 있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체력만 좋아. 이렇게 스스로 자조 섞인, 남들과는 웃기기만 이런 말들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좀 중위권 학생들한테는 맞는 일이에요. 보통 이제 공부를 대치동에서 학생들을 보면 저때도 그렇고요. 공부 진짜 많이 하는 애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 너무 잘해서 그냥 눈에서 총기가 반짝반짝하는 이런 애들 말고 보통의 머린데 공부를 정말 많이 하는 애들은요. 치질과 허리디스크가 거의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본 친구들 중에서 치질과 허리디스크가 없다. 그럼 별로 책상에 안 앉아 있는 거예요.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면 인간의 신체상 고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참으면서 이제 공부하거든요. 체력이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치질과 허리디스크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그만큼 공부에 책상에 많이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옛날부터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 주변이 그렇게 고장나는 거예요. 치질하고 허리디스크가. 어쨌든. 근데 여러분 제가 빨간색 썼는데요. 지금부터 이 영상의 주요 시청 대상이 되어야 돼.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만을 위한 이 영상인데 이 영상에서 이게 없으면 뭐든지 다 안 돼요. 지금 이제 공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연애도 안 됩니다. 나중에 돈도 못 벌어요. 못 벌어요. 자신감이 없으면.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 겁니다. 잘 봐봐요. 우리는 6월 7일 날 시간이 이렇게 흐른다고 봅시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요. 이 날이 6월 7일 D-Day예요. 시험 보는 날이죠. 지금이 이제 5월 7일이라고 해봅시다. 한 달 전이에요. 그러면 5월 7일 5월 뭐 한 15일 뭐 6월 1일 잘 봐요. 상식적으로 이때 공부한 게 이때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이 남겼어요. 이때가 남겼어요. 이때가 더 생생하게 남겼어요. 6월 7일에 가까운 날 전날 전전날 공부하는 게 이날 제일 기억이 많이 남아요. 이해되죠? 이거 완전 개소리예요. 이거 3, 4, 5, 6 등급들한테는 일찍 잠자 6월 7일 시험 보는 전날 몸의 컨디션 조절을 잘해야 되니까 6월 6일 날 전날 좀 일찍 자자. 완전 개소리입니다. 여러분 공부한다가 이런 거 한 적 있지 않아요? 어제 딱 본 단어인데 그 다음날 영어 시험 봤는데 그 다음날 딱 나오고 이런 경우요. 그거 모두 다 누구라도 좀 경험을 하거든요.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시험 전날 일찍 잠자리에 좀 들어서 컨디션을 조절해라 라는 얘기는요. 시험 전날 2시간 정도밖에 안 자고 완전히 공부 막 하느라고 너무 피곤한 상태가 돼서 그 다음날 시험 볼 때 방해가 돼선 안 된다라는 얘기지. 평상시보다 더 많이 자라 그 얘기 아니에요. 3, 4, 5, 6 등급 듣고 있어요? 평상시에 12시까지 공부했으면요. 12시간 그냥 공부하세요. 공부하고 그냥 평상시처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평상시보다 1시간 정도 공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시험 한 달 전에 배운 것보단 20일 전에 배운 게 10일 전에 배운 게 더 생생하게 기억이 나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초치기, 분치기 시험 직전에 많이 할수록 그게 더 기억이 많이 남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려라. 그게 막판 스퍼트라는 말이 인간의 기억력에 망각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전날 일찍 뭐 한 8시쯤 잠들자. 이런 짓 하지 마세요. 9시쯤 잠들자. 평상시만큼 공부하시는 게 맞는 건데요.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얘기할 겁니다. 잘 봐봐요. 시험날 영어적인 측면으로 얘기할게요. 어느 단어를 딱 봤는데 아예 모르는 단어다. 두 번째 어느 단어를 딱 봤는데요. 본 적은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세 번째 어느 단어를 봤는데요. 아는 단어긴 한데 이 단어 뜻이 자신이 없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 시험장에서 아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단어 때문에 그 시험을 틀린다면 아쉬울 건 없지만 이 2번과 3번 같은 경우가 발생이 되면 진짜 열받죠. 이게 바로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게 바로 6월 7일 전날 6월 6일 수요일날의 전날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시험 전날 말이죠. 최대한 지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리고 고3 6월 6일까지 공부했었던 걸 한 번 리뷰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좋은 겁니다. 그 전날 딱 보고 들어가면 그 다음날 생생하게 기억이 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과목에 있어서 정리를 잘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나중에 파이널 할 때도 얘기할 건데요. 자 잘 보세요. 내가 공부를 완전히 이 얘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잘 들어요. 내가 고1 입학해서 6월 6일까지 공부한 양이 이만큼이잖아요. 오케이. 이런 걸 처음에 한 번 다 보는데 한 30일 걸렸으면 그거를 다시 두 번째 2회독하는 데는 보통 한 반 정도 걸리고요. 이걸 다시 한 번 3회독하는 데는 한 그 중에 한 반 정도 걸리고 그걸 또 4회독하는 데는요. 3일 정도 걸리고 이렇게 여러 번 볼 때마다 시간은 이렇게 기하급속으로 줄어들거든요. 6월 7일 전날 6월 6일 날 하루 만에 지난 세월 동안 공부한 걸 정리할 수 있게 오답노트 필수교제 정리본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시점부터 아 저 진짜 저렇게 했네. 시험 전날 공부하는 게 제일 많이 기억이 날 거 아니야. 그걸 기억하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시점부터 빨리 여러분이 다른 과목은 제가 모르겠고요. 영어에 있어서 단어 정리 수거 정리 EBS 구문 정리 유형 정리 이런 정리를 한 번 1회독을 빨리 하세요. 그리고 그걸 다시 또 2회독 한 번 하시는 건 저도 빨라지겠죠. 그래서 지난 세월 동안 공부한 게 시험날 생생하게 기억날 수 있게 한 번도 한 번도 보자는 것 때문에 딱 봐서 틀리면 뭐 억울하진 않잖아요. 시험날 딱 봐서 오케이 이거 나 공부한 거야. 확실하게 기억나지. 어제 다 정리됐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정리하기 위해서 내가 지난 한 2, 30일 동안 지난 세월 동안 공부하고 다 정리했어. What to do 6평 전날 해야 되는 건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처럼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부한 것만큼 그 다음날 생생하게 기억이 날 거거든요. 두 번째 6평 전날은요. 지난 세월 동안 여러분이 공부한 거를 한 번에 볼 수 있게 요약 정리해서 싹 부피를 줄여놓는 작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5월 중순부터 6평 전날까지 한 2, 30일 남은 기간 동안에 정리를 좀 하세요. 정리하면서 내가 부족한 게 어딘지도 발견될 겁니다. 보완하시면서 말입니다. 그게 바로 시험 전날 하는 게 되는 거에요. 근데 이런 작업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6월 6일 저녁에 책상에 딱 앉아서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딱 앉는 순간에 단어 정리를 한 번 해보자. 정리 어떻게 하지? 그 전날 막상 정리하려고 해도 정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리를 하기 위해선 기초작업 2, 30일이 필요하거든요. 1회독 하는데 이만큼 2회독 합니다. 여러 회도 그래서 한 번에 볼 수 있게 그거를 하시기 위해선 5월 중순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자극적인 얘기겠지만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 체력이 안 좋은 학생도 있겠죠. 근데 그런 학생들은 어쩔 수 없지만 보통의 학생들 인간이 태어나서 10대 후반엔 최고의 체력과 정신력을 자랑하는 기간입니다. 그때는 뭐 보통 뭐 먹어도 아프지도 않고 몸이 제일 건강한 시점이거든요. 겁먹지 마시고 달리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에요. 전날까지 그냥 계속 달려간다. 이거를 생각하시고 이 영상을 좀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이거는 개소리일 수도 있어요. 이거 완전 진짜 개소리일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얘기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강의를 해왔었던 제가 강의를 10년 넘게 해왔는데 저희 학생들한테 이거 해봤더니 효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어떤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옛날에 유명했던 그 국어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초짜 강사 시절이었어요. 아주 선배들한테 귀염물 많이 받았습니다. 아 제 영이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때 그 국어 선생님께서 이러시더라고요. 나는 제일 좋아하는 지역의 시간표를 항상 일요일날 오전에 둔다네 이런 얘기하죠. 일요일날 오전에 국어 그러니까 대치동에서는 목요일날 저녁에 수업하고 분단 가서는 일요일날 아침에 수업하고 이렇게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수업하시는 선생님이셨는데 자기가 제일 애정을 갖고 있는 지역은 아침에 수업을 한대요. 국어 선생님께서.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인간의 이거 완전 개소리일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걸 보시고 나서 미친 새끼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맞는 얘기 같아서 그냥 전달하는 겁니다. 국어 시험은 아침 9시에 보잖아요. 그죠? 근데 학교에 가서 시험 전날까지 학교 선생님이 수업 안 듣고 아침이면 맨날 자다가 점심때쯤 밥 먹고 오후 1시, 2시부터 정식이 깨어나서 공부를 하던 녀석이 시험 전날까지 그러다가 시험날 아침 9시부터 국어를 딱 보려고 그러면 맨날 그날 그 시간에는 머리가 안 돌아가고 있었는데 딱 그날부터 아침 그날부터 아침 9시에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게 인간이 적응의 동물인데 그게 되겠냐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띵 진짜 그런 것 같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의 과거를 한번 돌아봤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학생들 그렇게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영어를 항상 점심시간에 제가 공부를 했어요. 점심을 빨리 먹습니다. 빨리 먹는 거 별로 좋지 않죠. 근데 워낙 저는 잘 먹어서 그럼 한 몇 초만 다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은 3, 40분 있잖아요. 그때 영어 모의고사 항상 풀었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 바이로 이르려면 점심만 되면 영어가 잘 읽혀지게 말이죠. 점심만 되면 나머지 시간에는 뭐 다른 과목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바이오리듬을 영어를 점심시간에 해주는 게 여러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6평 전날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했지만 평상시에 영어는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부터 6평 전날까지 점심 항상 먹잖아요. 아주 많이 먹죠? 점심 먹을 때 빨리 먹어버리고 그때 항상 영어 모의고사를 시간을 재고 풀어보세요. 그러면 항상 그 시간에는 자기 몸이 그렇게 그냥 체계화되버리는 거예요. 항상 그 시간에는 영어 모의고사를 시험날 배탈이 날 수도 있고요. 시험날 오한이 들고 감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 시간에는 내가 마치 옛날에 독일의 철학자 괴테인가 맞나? 잘 모르겠는데요. 괴테가 괴테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독일에서 철학자 괴테가 오후 4시엔 항상 산책을 했대요. 괴테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자신이 없는데요. 그 철학자가 산책만 하면 그 괴테가 사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 오후 4시가 됐구나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했대요. 그 사람 항상 24시 항상 그걸 맞춰서 우리가 괴테가 되자는 책이 아니고요. 인간이 그렇게 해서라도 바이오리듬을 억지로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6평 전날까지 3, 4, 5, 6 등급에 맞춰서만 했었던 이유가 1, 2등급 애들은 원동버 자기가 잘 컨디션적으로는 잘 할 거잖아요. 근데 3, 4, 5, 6 등급 아이들 교무실만 들어오면 쭈빗쭈빗 거리면서 선생님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요. 이 말할 때 좀 가슴이 아파요. 아 뭐 못하면 다음부터 다하면 되지 새끼야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근데 이미 애가 주눅이 들어있어요. 이르면 안 되거든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지나온 과거를 어쩔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부터 정리작업 들어가세요. 시험 전날 하루 만에 싹 할 수 있게. 그리고 끝까지 공부량 많이 늘리세요. 시험 보고 그날 푹 자면 돼요. 체력 좋으니까. 이런 거 미친 짓입니다. 형상식을 마치고 자신감. 오케이.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지난 영상에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조폭 두목 얘기를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좋아요 버튼과 댓글이 많았는데 이번 영상은 자극적인 얘기가 없어서 반응이 별로 없다면 실망할 겁니다. 영상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그럼 제가 직접 답글 달고 소통의 킹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해서 우리 저도 열심히 하고 내가 스타디 정부에 있는 회원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서로 다 잘 돼 봅시다. 킹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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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